자 우리가 지금 다이나믹 페인트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살펴보고 있죠. 앞 시간에는 그 브러쉬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페인트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기능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웨이브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레임 만들어주고요. 크기는 뭐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역할을 할 스피어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오토키 프레임을 켜준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30프레임에서 위로 갔다가 60프레임에서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다이나믹 페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피직스에 들어가서 다이나믹 페인트 해주고요. 자 플레이는 캔버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UV 스피어는 다이나믹 페인트의 브러쉬 역할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페인트가 아니라 웨이브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웨이브 선택을 해주고요. 재생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버텍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모디파이어 들어가서 섭디바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줘야 되죠.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결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섭스텝 수를 높여주면 훨씬 더 움직임을 정교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땅에 비가 떨어지는 듯한 효과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피어를 지우고요. 자 복제를 한 다음에 다이나믹 페인트에서 얘를 브러쉬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파티클을 주겠습니다. 브러쉬 들어가서 소스를 파티클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이 연출이 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글래스 bsdf 같은 거 만들어 주고 해주면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물방울도 좀 만들어줄게요. 물방울도 글래스 bsdf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시스템 가서 오브젝트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웨이브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인을 30미터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모디파이어 섭디비전 서페이스 해줄게요. 우리가 피직스에서 다이나미 페인트를 처음 봤을 때 발자국이 찍혀있는 걸로 다이나미 페인트를 설명하고 있는 걸 봤었죠. 이번에는 눈밭을 굴러가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눈이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여기 텍스처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새로운 텍스처를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클라우드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바닥 플레인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모디파이어를 주는데 여기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클라우드 텍스처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모양이 되죠. 텍스처 창으로 가서 클라우드 텍스처의 여기 사이즈를 키워줄게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2 이상 안 커지는데 이거를 숫자로 입력하면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울퉁불퉁한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할까요? 눈덩이가 굴러가려면 살짝 기울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Y축으로 좀 이렇게 기울을게요. 이거 눈에 거슬리니까 플루어는 끌게요. 자, 이제 눈덩이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Shift-A 누르고 UV 스피어로 그냥 만들게요. 크기는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쉐이드 스무스 해준 다음에 얘도 약간 좀 울퉁불퉁... 너무 동그라니까 여기서 디스플레이스 들어가서요. 똑같이 클라우드 텍스처를 골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이 되죠. 자, 이제 이 눈덩이가 굴러가야 돼요. 근데 울퉁불퉁한 표면을 굴러가는 모양을 우리가 일일이 연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자, 그럴 때를 위해서 배운 기능이 있죠. 뭐냐면 피직스의 리지드바디를 배워봤죠? 자, 여기서 리지드바디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액티브 그리고 바닥면, 눈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리지드바디 골라주고요. 그리고 패시브 이렇게 골라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을 눌러보면 굴러가는데 어딘가 이상하죠? 네, 훨씬 울퉁불퉁한 면을 굴러가고 있는데 너무 평온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살펴보면 이 눈덩이가 땅에 닿지 않고 이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여기에서 컬리전의 쉐입을 이 컴백스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백스 홀은 정확하게 메쉬의 형태대로 컬리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에 닿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쉐입을 컴백스 홀이 아니라 그냥 메쉬로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 컬리전도 마찬가지죠? 메쉬로 바꿔주고요.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할까?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이 움직임을 키프레임화 시켜주면 돼요.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서 리지드바디에 가보면 베이크 투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선택해주고 OK 눌러주면 이렇게 이 공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키프레임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리지드바디 시뮬레이터는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쭉 다 선택하고 스케일 누르고 이렇게 줄이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속도가 느리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좀 줄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줄여주고 이동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더 빨리 떨어지는 모양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오브젝트도 사실 리지드바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리지드바디 지워주고요. 자, 이제는 이 눈덩이를 통해서 이 눈길이 이렇게 눌려지는 모양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딱 눈의 바닥에 맞게 이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릴 수 있도록 이 눈 바닥을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파묻힐 수 있게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미 페인트 선택해서 이 눈 바닥 표면은 캔버스 add 캔버스 해주고요. 그리고 이 눈덩이는 다이나미 페인트에 브러쉬를 만들어줄게요. add 브러쉬 꼭 해주시고요. 눈이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눌리면서 모양이 변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페이스 타입은 디스플레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요. 이렇게 눌려가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눌리나? 조금만 낮춰볼게요. 재생해보면 이렇게 눈덩이가 지나가는 자국이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나미 페인트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캔버스의 웨이브하고 디스플레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러쉬를 통해서 캔버스의 웨이트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웨이트 타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